육군 김일병림 종가반용사 이게둑고 와 오래오래오래요 육군 김일병림 종가반용사 반갑습니다. 잘 지내셨죠? 잘 지냈죠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? 항상 똑같죠 우리 밖은 못봐서 수전증이 왔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금단진상이 왔어요 진짜요? 네 식사 항상 잘 챙기실 것 같아요 늘 이쁘게 찍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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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렷! 사랑하는 기자님께서요 경례! 충성! 충성! 감사합니다 식사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하고 하니까 옆에서 그냥 아니 내 새끼가 옆에 있는데 남이... 아니 이쁘다 하면 어떡하죠 아니야 이를 그렇게 해도 이쁘게 나오잖아 이쁘게 나오세요 네 먼저 분이시구나 맞으시죠 네 우리 박군형 기자님 멋있다 박군형 기자님 멋있다 박군형 아시죠? 아 금옥소리에요? 준우형 준우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대단히 몇 년생이세요? 88? 예? 88 90년이요 아유 아유 널 이쁘게 이쁘게 잘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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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기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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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유 안 찍어줘도 되는데 또 마지막까지 이쁘게 찍어주세요 영웅 haste san 없지만 저 cambi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